퓨처스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초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뽑았습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따라갑니다. 중견수 뒤로 탐정을 넘어갑니다. 솔로 홈런 문부경. 어제 데뷔 차단 타이어서 데뷔 첫 홈런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일로서 잡았습니다. 투수에게 아웃입니다. 다시 스코어링 포지션. 초보 공격 5중반으로 5중반을 완벽하게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동점 접시타 1회 멈추는 문부경. 2구째 때렸습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이 타구가 빠져나갑니다.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문부경의 2타점 접시 이루타. 투수에서 몸쪽 공. 1, 2간 잘 끊어냈습니다. 문부경 투수 비스 커버. 보다 빨랐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잡아당긴 타구. 3루수 문부경. 타구 잘 걷고. 1루에서 온 공. 아웃입니다. 마지막에 바운드가 살짝 튀는 모습이었거든요. 프랑코의 오늘 경기 100구째 때렸습니다. 밀어낸 타구 좌중간에 떨어뜨립니다. 이 타구는 접시타. 김현수를 홈까지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자 홈으로 홈으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2타점 접시타. 문부경이 트윈스에 2점을 선물합니다. 보니까 제어가 안 되죠. 그렇군요. 때렸습니다. 문부경의 타구. 센터 쪽에 떨어집니다. 약속의 팔에 LG 트윈스. 문부경 테타 카드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번엔 타격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뛰어보냅니다. OX 뒤쪽. OX 뒤쪽. 합격. 바깥에 떨어집니다. 자신의 응원가를 가진 문부경의 한방. 볼렛. 창타. 어제의 결승타. 많은 것을 그라운드에서 증명해내는 타자. 문부경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우측으로 받아나랍니다. 담장초 넘어갑니다. 문부경의 역전 스리너. 6회 터집니다. 타소면 문부경. 때렸습니다. 오른쪽 멀리 갑니다. OX 뒤쪽. 합격. 바깥에 떨어집니다. 문부경의 토론포. 선구안과 장타력을 갖춘 2000년색 내야수의 등장. 트윈스의 이 선수의 이름은 문부경입니다. 서서히 회복을 해가고 있는 최주환 선수인데요. 타이밍 맞지 않으면서 왼쪽에 떴습니다. 파울지역으로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문부경. 문부경이 때립니다. 오른쪽 멀찌감치. 멀찌감치.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메가 트윈스4 다섯 개째입니다. 문부경의 시즌 5호 홈런. 때렸습니다. 문제없이 컨택. 멀리 뻗어갑니다. 보기보다 멀리. 경이로운 타구 담장 바깥에. 문부경의 오늘도 홈런포가 터져나옵니다. 경이로운 2000년생 타자의 등장. 엘지 트윈스. 왼손 타자 문부경. 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가 따라갑니다. 좌익수 피렐라. 참지 못했습니다. 문부경이 1로 지나서 2로 2로 밟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달려서 3도까지 들어갑니다. 당겼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이영빈이 험으로 동점을 향해 험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어주고 있는 엘지 트윈스인데. 숨껏 내렸습니다. 중교연수 뒤로. 중교연수가 뒤로. 타구가 왔어요. 넘어갑니다. 문부경의 당찬 스윙이. 장실 야구장의 세터필드. 그 중압 감장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키스펀트를 댔고 라인 따라서 갑니다. 이 타구는 라인 안에 멈춥니다. 키스펀트 대안타. 문부경. 끌어당깁니다. 1로. 몸을 날려서 잡았습니다. 투수 베이스 커버 아웃입니다. 투아웃. 문부경이 때렸습니다. 센터 쪽을 향합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멀리 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지 못합니다. 이 타구는 또 하나의 적시타. 두 명의 주자를 다시 다시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번트 자세. 번트를 댔습니다. 투수 비켜줬고 3루수 맨손 캐치. 1루에 아웃 카운트에 잡아냅니다. 당공정안 타격합니다. 3루가 넘었습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페를라가 공 더듬는 사이에. 홈까지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자 기습 번트를 시도합니다. 라인 쪽을 따라 구릅니다. 자 철미한 코스. 라인. 라인 안쪽에 그대로 빼요. 바에게 방망이를 갖다대지 않았습니다. 걷어냅니다. 내앗당 볼 3루수 전진. 잡고 뿌립니다. 이닝 두 번째 아웃 카운트. 걷어냅니다. 3루초 파울 뒤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기프 코스로 잡아냅니다. 아웃. 걷어냅니다. 자 파울 지역 떴는데요. 3루수 따라갑니다. 3루수. 오우. 잡았어요. 문복용. 초구 공략 1루간 빠져나가는 한타. 오우. 자 첸성은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을 더 올립니다.